오빠랑 워싱턴 디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랑 워싱턴 디씨 갑니다. 워싱턴 디씨에서 여러가지 국립 박물관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워싱턴 디씨 가서 주차를 해놓고 지하철 타고 박물관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소еп leader 소스파우 be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집 가는 중이에요. 워싱턴 DC 있을 때 피 엄청 많이 왔어요. 감정 말았어요. 그래서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과 이거를 거진 것이 봤는데 다음에도 다른 거 보여줄게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